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죠. 한동훈 대표랑 엮여있는 김건희 여사 고무까지 페이스북에 등판을 해서 김혜섭 씨. 목사라고 하는데 순복음 계열의 목사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극우 유튜버들 관리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동훈 대표한테 그냥 거친 말들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입이 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김건희의 아빠의 동생이 되겠죠? 고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줄기차게 극우 유튜버들 관리해 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한동훈이 가족들이 나서서 한동훈을 비호하는 부인이 무슨 꽃배달을 시켰다고 이런 거 있죠. 서초동의 꽃배달을. 양태가 김혜섭 씨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김혜섭 씨가 그걸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판을 받으니까 그 앞에다가 화환을 났던. 대검에다가. 대검에다가 화환을 났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분은. 김혜섭 씨가. 보도는 나왔었고. 본인이 그런 걸 했다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니까 보도가 됐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 꽃을 배달한 걸 비난한 거면 무슨 의도로 비난한 거예요? 겨우 그걸 보내냐고 보내려면 화환을 보내야지. 화환 정도 보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상황이 웃겨지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게시판에 글을 써서 논란이 됐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나와서 싸우는 거는 이거는 뭐 이게 완전히 개싸움이죠. 집안싸움 되는 건가요? 집안싸움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김건희 여사한테 종속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합리적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싸움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이 아니라 김건희와 한동훈의 싸움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친윤이 깨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깨갱하고 있느냐.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한동훈이 말한 것을 누가 한국일보 기자한테 전언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없다. 말하자면 그동안은 김건희 특검법 가결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이 당력을 모아서 막아야 한다.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나온 건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라는 식으로 부인은 안 했잖아요. 부인은 안 했죠. 적극적인 부인은 안 했잖아요.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이 말 자체가 한동훈 씨 거법이에요. 그렇죠. 한국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오늘 아침 신문 나온 거 보니까 친한동훈 계에서 이거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기자들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닌데요?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아니다.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맥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본인이 기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지. 그렇죠. 본인의 생각을 이 사람이 전달한 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 카드. 제가 사실 한 열흘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당신 이 국면 시간이 지난다고 잦아들지 않는다? 장에 참 봐라. 얼마나 팔팩글로 올라있냐. 절대 이거를 시간이 간다고 잊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국면에서 헤어나오고 싶다면 참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헤어가 나오기 쉽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지만 헤어나오고 싶다면 김건희 특검법으로 통과로. 간만에 가결이 된다? 통과가 된다? 그럼 그 순간에는 모든 이슈가 거기다. 헤어가 나올 수 있다. 블랙홀처럼 빠져들지.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며칠 동안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이 그 카드를 꼼지락거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깨갱. 그렇죠. 이쯤에서 우리가 좀 멈추자. 싸움을 멈추자. 아니 그 한마디에 멈춘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변수가 있었던 게 아니야. 이걸 보면은 와 이건 친윤계가 멈춰서버렸다. 확실히 김건희 특검법 가결이 용산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2월에 특검법 발의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자를 하십니까? 일단은 친윤계가 깨갱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추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분간 여기에 당원 게시판에 관한 공개 발언이나 논쟁을 자제하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자제하자.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차분히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은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법 재발의가 될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바보입니까? 12월 10일에는 이거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함께 움직인 사람이 8명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못 막습니다. 저는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통과될 것이다?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상설특검까지 일단 규칙을 개정해서 올려놨어요. 정반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상설특검은 여당이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3자가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진 않습니다. 이걸 두고 김건희 특검법 가결로 갈 것이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건 이제 뭐 지연한 얘기고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 이러다가 다 같이 망한다. 다 같이 망한다. 공멸한다. 친한계는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특히 그 어떤 표결 전에 그 표를 던질 수 있음을 드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108명 중에서 다 같이 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윤도 친한도 아닌 그런 의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는 저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제 그 의원 정족수는 채우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을 하겠다. 108표 전원 기권표로. 기권표로. 아무도 들어가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단속을 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 말인 즉슨 반대표가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쏠린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 들어가지를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여태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김건희 방탄이지. 김건희 방탄이죠. 김건희 방탄을 넘어서 김건희 범죄 은닉 정당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건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건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공범이었던 사람들 중에 김건희 여사 같은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은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손모 씨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특검의 요건이 뭡니까?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예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또 막는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108명이 모두 기권표를 던지게 만들었다. 이 자체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폭발하는 어떤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게 부결될까 봐 민주당에서 상설금을 이제 규칙 개정해가지고 쟁반위에 올려놓았는데.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특검을 결국 추천을 받아서 올라왔단 말이죠.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한도 끝도 없이 미루는 그런 방식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법에는 3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3일 이내에 결정이 아니라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기면서 가겠다는 거죠. 그럼 법률 위반입니다. 이제 탄핵 사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 사유가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해보자고. 특검법 부결되고 상설특검법에서 이제 추천이 됐는데 임명을 안 해. 임명을 안 해서 민주당이 탄핵으로 간단 말이죠. 대통령 탄핵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또 이걸 대통령 탄핵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제 방송에서 솔루션을 내놓았는데 헌법재판관 지금 3명. 아직 국회가 이 사람들에 대한 임명을 가결시키지 않았어요. 논의는 하고 있어요. 3명은 또 거론도 되고 이거 후보가 하지 말고 상설특검까지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봐요. 한 달인데. 그런데 만약 그때 상설특검 임명까지 보류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헌재재판관을. 보이콧 임명 안 하는 걸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임명을 안 해가지고 가결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헌법재판관이 총 9명인데 그중에 지금 3명이 임기가 다 돼가지고 지금 그만둔 상황이란 말이죠. 6명뿐입니다. 6명뿐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6명 갖고 뭔가 결정을 못 해. 결정을 하려면 6명 모두 만장일치가 나와야 되는 건데 한 명이 안 됩니다. 9명 채워서 통과를 시켜야지 왜 6명만으로 갑니까? 그럼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럼 이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탄핵 소추가 된단 말이에요. 심사는 할 겁니다. 심사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제 민주당이 계속 탄핵하면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관 3명이 채워지기 전까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은 받지. 월급 받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진숙하고 똑같은 시세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민주당이 말하자면 말을 안 듣거나 까부는 장관, 검사 이런 사람들 탄핵하면 그 사람이 일 못해. 멈추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럼 뭐 국정이 파행이다. 민주당이 국정 발목 잡고 있다. 아니 시작은 윤석열인데 민주당은 거기에 맞서서 대응, 방어를 하는 건데 비난을 받아도 윤석열부터 비난받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시작은 윤석열이니까. 그렇죠. 진짜 원론적인 얘기인데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야당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탄핵안이 감사원장까지도 올라갈 예정인데. 그렇지. 감사원장도. 감사원장도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명백해요. 명백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공사. 이게 아무리 봐도 수상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21g 등 이런 업체에 특히 자격도 없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공사를 맡겼느냐. 얘기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못한대. 그렇죠.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자료도 못 내놓는데. 그래서 탄핵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과거 정부들을 보면 야당이 거대하더라도 정부에서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국정운영을 할 테니 도움을 주셔. 이렇게 얘기를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게 지금 없어요. 마치 야당이 다 문제인 것처럼 언론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시작점을 잘 보면 원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정부의 책임이에요. 민주당이 탄핵을 올리는 것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2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2인 체제인데 이 2인이 대통령 추천 2인이에요. 사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거든요. 국회 추천 몫의 3명과 대통령 추천 2명 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국회 추천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키니까. 그래서 민주당한테 막 비난하는데 아니에요. 국회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을 작년에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파행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통위 파행의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그냥 그 2명 갖고 막 YTN 민영화 시키고 MBC 박문진 이사 교체하려고 하고 그러다 하나하나 다 법원에서 지금 그거는 부당한 판결이다. 부당한 판단이다. 방통위. 그래서 그걸 다 엎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근본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면 좋습니다. 상설특검 임명도 안 한다. 법을 어겨가면서 임명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해야 된다. 헌재위원.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임명 안 하고. 범사를 탄핵시키고. 계속 탄핵시켜봐요. 그러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까지 탄핵이 되면 이 사람들은 월급만 받고 좋긴 한데 아무 일도 못하게 되고 권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설특검이 통과가 돼서 윤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쳐요. 그럼에도 임명을 했을 때는 수사기간이 짧고 인력도 적잖아요. 그냥 일반 특검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또 밝혀지는데. 수사 의지를 가진 특검이라면 그 정도면 충분히. 그걸 또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수처 검찰에서 수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공범들이 공범들이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아주 혁혁한 업적이 다 거기 고스란히 나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서 수사 권한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 몇 가지만 털면 단박에 기소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설특검 수사기간이 최대 60일이고 수사 인력도 검사 파견 검사가 5명 파견 공무원이 30명 이내라고 해서 이 부분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김용민 이사장님의 설명으로는 의지만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 공수처 검사 한 명이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많은 걸 찾아냈어요.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카드를 받아야 된다. 그 검사, 상설특검 검사의 수사가 좀 미진하다. 그럼 또 만들면 되는 거지. 또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상설특검이 만들어지더라도 검찰이 수사했던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인 거예요. 안 줍니까? 안 줄 수가 있어요?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도 사실은 검찰의 자료를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갖고도 법적 논쟁으로 한동안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원본을 보내주지 않고 사본으로 넘겨주면서 사본으로 넘겨주면 재판부가 의심해요. 이거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이미 논쟁이 된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을 또 이렇게 특검하는 경우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이제 정부에 반하는 검찰이 아니라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검찰을 수사하는 거는 또 저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김태현 기자님.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드러난 것만 해도 기소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그런데 방조범 정도는 제가 그때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선고가 나왔을 때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 방조범에 대해서 수사를, 방조범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든 기소하지 않든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왜냐하면 불기소할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기소를 할 경우에는 정권에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안만 보자면 그 불기소 처분한,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직무유기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는 하되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걸로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검찰의 자료 그리고 검찰 당시의 불기소했던 과정을 수사하기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법조계를 오랫동안 취재하셨으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상설특검을 돕는 차원에서 국회가 같은 건으로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국회의 권위 있는 힘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상설특검에 넘기는 식으로. 이거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심리적 내전 상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보가 두 체제가 돼버리는 꼬라지 아니겠어요? 이런 꼬라지가 발생을 했으면 결국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든 지금 꾸역꾸역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 지지도 없이. 아까 지지율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율이 20% 되냐 10% 되냐 이러는데 아니 왜 반대 국민 70%는 주목을 안 합니까? 부정적 여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 거의 이건 무슨 시멘트가 아니라 콘크리트도 아니고 티타늄 합금급의 결집도예요. 결속력이에요. 70%가. 그렇죠. 아니 7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빼놓고는 다 반대하고 있어요. 압도적 비율로. 40대는요. 이건 진짜 지나간 40대들 보면 10명 중에 8, 9명이 윤석열을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우리 경제의 주역인 40대들이 이렇게 등을 돌렸는데 어떻게 정권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부정평가가 72% 이 수치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럼요. 지지율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쭉 지켜봐왔지만 어떤 여론조사든요. 윤석열이 집권을 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이기고 그리고 7월부터 이준석을 흔들던 그 7월부터 거의 55% 이상이었습니다. 55%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총선 직전에 이런 많은 사이비들이 평론가를 자처하는 사이비들이 무슨 국민의힘이 170석, 180석 된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똑바로 그 이름 기억하라고. 저 인간 진짜 사이비고 아주 민심을 왜곡하고 혹세몸이 낫는 자다. 제가 이러면서 분명히 민주당이 대승한다. 그 이유는 뭐냐. 55%의 반대 비율. 한 번도 그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집권하고 두어 달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55% 이상이다. 그래도 어떻게 여당이 이길 수 있느냐. 제 말이 상식이고 또 정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수의 언론과 평론가 사이비들이 그냥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느니. 뭐 저기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정치인들. 이런 정치인들 공천 안 주면 망할 수리도 있다느니.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기상 언론들. 무슨 유튜브들 막 기웃어요. 뭐 저 선생님 맨날 저 가짜뉴스나 유포하고 진영 논리에 함몰돼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야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사이비들이야. 아니 미주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총선에서 폭망한다. 이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떠들고. 뭐야 그 대체. 이 55% 이상의 국민들의 변치 않는 민심. 이걸 보고도 매주 그렇게 보고도. 지들이 조사해놓고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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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들이 많은 거예요. 너희들이 뭐 그냥 이런 표현 씁니다. 뭐 해장국 언론이 아니어서 듣고 싶은 소리를 안 해줘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정치를 하니까 허튼 소리로 정치를 하니까 너희들이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30주년에 유사 언론인의 입장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마이티비에 와서 기성 언론을 혼내고 있었어요. 아니 오마이 뉴스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실망한 적이 없어요. 거의. 네. 오마이 뉴스는 그래도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허위 보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 정정했어요. 책임 있는 언론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진짜 이겨낸다. 혹세무민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안 망하나 몰라. 아니 지금 동네 맛집들도 문 닫는 판에 이런 쓰레기들은 왜 이렇게 계속 내일같이 신문을 찍어내지. 30주년입니다. 아니 나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름대로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저기는 진짜 망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집도 다 문 닫았어. 편집님은 지면도 맛집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지면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없어요. 한두 개 빼고 다 없어져도 대한민국 발전에 전혀 차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두 개 빼고. 사실 그게 이제 언론의 약간 두려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대한매체가 돼버리니까 언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이 이제는 굳이 신문을 보지 않아도 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돼서 이게 이제 실은 뭐 갑자기 이제 또 방송 얘기를 넘어왔는데 아무튼 이런 그 상황에서 언론이 해장국 언론이 아니라서 뭐 그 각광받지 못한다 이 말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언론 사이에 신입 공채 질문을 받거든요. 기울어진 언론과 그리고 왜 사람들이 확진 편향에 빠져 있고 그 상황에서 언론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해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럼 언론은 확진 편향에 안 빠졌냐. 아니 언론도 확진 편향에 빠져 있거든요. 아니 조선일보 대표적으로 이재명은 보험주의자다. 이 확진 편향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으로 모든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저기 이재명 방탄으로 저기 선거법 바꾸려고 간다라느니 뭐 이딴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요 근래에는 명태균 이슈에서 핵심이 되는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 해명만 해주는 방송도 있어요.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조금 언론의 역할이 맞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언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확진 편향적이지 않았던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이 신뢰받지 못하는 건 이 확진 편향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들의 진영에 맞춰서 그런 기사들을 써왔는데 이제 와서 유튜브를 두고 그걸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럼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확진 편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면 돼요.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지니고 있는지 아예 다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매번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를 밝히잖아요. 이번에 그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도 밝히려고 했죠.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려고 했더니 그 저기 워싱턴포스트를 배 조스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왜 웃어. 왜 웃어요. 왜 웃는 거예요. 페 조스가 후보가 문제인데. 배신인 줄 알고요. 배신인 줄 알고요. 아버지가 상어를 좋아하셔서 30주년입니다. 언론인. 페 조스가 반대해가지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지 선언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해리스가 정말 지지하면 안 후보인가. 이 내부에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언론사들이 입장을 갖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입장도 없이 50대처럼 일면에는 반드시 전두환이 나오고 전두환의 뭐 뉴스 거리도 안 되는 땡정뉴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언론이 자기 색채를 갖고 자기 입장을 갖고 보도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중요한 건 좋은 방향이냐 바른 방향이냐 이건데 사실 신문 초기 미국의 그 신문 수세기 전에 신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신문마다 다 달랐어. 일면에. 물론 거기는 사실 아닌 보도도 있었죠. 아무개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아니 천국에 간 걸 어떻게 하라고요.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면에 한 자도 튀김없이 헤드라인이 똑같아지는 때가 있었으니 그때가 바로 광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광고. 아니 우리나라 언론 중에 지금 그런 뭐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이렇다 어떤 그런 공감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보도를 내면서도 한 300명 400명씩 종사원들 월급 주면서 운영하는 언론들 보세요. 어떻게 시민들의 뭐 무슨 후원금 구동료 뭐 이런 걸로 운영됩니까 다 그 대기업들 광고로 운영되고 있거든. 그런데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언론들도 더 이상 우리가 매개 살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는 이 나라의 언론들이 많이 구조조정될 겁니다. 폐간하는 신문은 나올 거예요. 그때가 기점이 언제냐. 이재용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1심 끝났고 이제 2심인데 그 2심 재판에서 1심은 무죄가 나왔잖아요. 2심이 위태롭대 또. 그런데 2심도 무죄가 나오고 3심도 끝내 무죄가 나서 이제 어떤 사법적 리스크로부터 헤어나온다. 이재용 씨가. 그러면 이제 언론사들한테 광고를 다 끊어버린다. 삼성이 광고를 끊어버리면 이 나라 언론 중에 버틸 언론은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전에 제가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2등부터 10등까지 광고를 다 빼도 1등만 남아있으면 회사가 군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성인데 그런데 그러면 2등부터 10등까지 있고 삼성만 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게 언론의 종말이 기업의 광고를 빼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게 굉장히 비극적인 건데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정치를 비평해야 되니까 지금 언론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셔서 다음에 저희가 스페셜 에디션으로 30주년 기념으로? 30주년 기념이라 오늘은 제가 발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체제가 유지된 게 뭡니까? 언론들이거든요. 언론들이 나팔순 노릇을 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피의사실 공표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정적을 죽여왔던 거 아니에요? 아니 소원되기 전부터 아주 만신창이가 된단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와 언론사의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의도와 달리 서초동은 검찰을 거의 그냥 하늘처럼 떠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보가 다 나오니까 피의사실 공표된 만약에 그 정보를 얻지 못한다? 그럼 회사가 가지고 바보 취급받아요. 넌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김태영 기자같이 저렇게 검찰 출입은 안 하면서 재판에 매번 들어가서 처음부터까지 다 들여다보고 기사 쓰는 기자 같지가 않아요. 이 언론들이. 한동훈 대표도 사실 그 언론의 수혜를 톡톡히 입었죠. 한동훈 대표도 잘했잖아. 얼마나 그 스타를 만들어줬습니까 언론에서. 뭐만 하면은 잘생겼다라고 하고 뭐만 하면은 멋있다 그러고 다 언론들이 만든 거잖아요. 패션도 야. 뭐만 하면은 키가 컸다고 하고 뭐만 하면은 뭐. 근데 키가 몇 센치예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때 아마 국정감사 때 한 번 맞췄었는데 저보다 조금 작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 굽 높은 구두를 치고 다니는구나. 굽 높은 구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을 골고루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풍성한 머리도 한 번 따져봐야 돼. 이게 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 보도를 진짜 말 그대로 유튜브 대한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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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